안녕하세요. 라차차 여성건강의 산부인과 전문의 정연준입니다. 갱년기를 맞이하시게 된 40대 후반에서 50대 초반이 되면 건강관리를 위해서 다양한 건강기능식품들을 챙겨드시는 분이 많으시죠. 이것들은 당연히 몸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고 실제로 비타민D같이 매우 중요하게 꼭 챙기는 것이 바람직한 것들도 있어요. 근데 이것들 다 드시면 매달 영양제 비용이 꽤 많이 나가시죠.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한 50세의 여성분께서 종합비타민제 1개, 비타민D 1개, 오메가3 1개, 갱년기 맞춤 영양제 1개 이렇게 다 해서 총 4개의 영양제를 매일 드신다고 해보겠습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영양제는 그냥 네이버에 검색했을 때 나오는 영양제 중에서 리뷰가 많은 순으로 나열해서 찾은 것들이에요. 그럼 한 달에 영양제 값이 얼마나 나오나요? 한 달치로 계산해봤을 때 영양제만 12만 2630원이 듭니다. 꽤 큰 돈이죠. 제가 너무 비싼 걸 찾았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냥 네이버 쇼핑 리뷰 많은 순으로 찾은 것이기 때문에 실제 이것들을 드시는 분이 굉장히 많다고 추측해볼 수 있겠죠. 이런 영양제가 돈이 많이 들고 효과도 없으니까 그만드시는 게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려는 게 절대 아닙니다. 영양제 당연히 좋고 필요한 부분이죠. 다만 이 갱년기 건강관리를 위해서는 더 가성비가 좋고 효과가 매우 좋은 방법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이렇게 밑밥을 깔았습니다. 그건 바로 폐경 호르몬 치료를 받는 것이죠. 이 대부분의 호르몬제는 매우 저렴합니다. 보험 적용을 받으시면 한 달에 만 원이 안 되는 가격으로 치료를 받으실 수가 있어요. 폐경이 되면 매우 다양한 증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아마 이렇게 많은 변화가 나타나는 줄 아신다면 기겁을 하실 거예요. 우리나라 여성분들은 거의 90%에서 폐경 증상이 나타나고 이 중 가장 흔하게 나타나는 것은 70% 정도에서 얼굴이 막 뜨거워지고 빨개지는 이런 안면 홍조와 식은땀이 동반되는 증상이 있어요. 이건 여성 호르몬인 에스트로겐이 감소하면서 뇌에서 분비되는 세로토닌이라는 물질도 같이 감소를 하는데 이게 감소하면서 뇌에서 체온을 조절하는 부분에 기능 장애가 생겨서 증상이 나타납니다. 세로토닌은 기분 조절에도 영향을 주는데요. 이것이 감소한 것으로 인해서 우울감이 나타나고 짜증이 쉽게 나는 예민한 상태가 될 수 있어요. 앞서 말씀드렸던 안면 홍조 같은 증상으로 인해서 밤에 자는 것이 불편하시거나 아니면 다른 이유로 인해서도 폐경이 되면 불면증이 많이 나타나게 되는데 이로 인해서 피균해지면서 짜증과 우울감이 더 심해질 수가 있죠. 또 다른 변화로는 콜라겐 감소가 나타납니다. 콜라겐이 감소하면 이 피부 노화가 진행되는 것은 당연하겠죠. 폐경 후 첫 5년 동안에 피부 콜라겐의 30% 정도가 소실된다고 합니다. 이 콜라겐은 피부뿐 아니라 우리 몸의 결체조직이라고 부르는 근육, 뼈, 인대 이런 곳에 다 존재를 하는데요. 콜라겐 감소 때문에 관절통이나 근육통이 발생하고 근손실도 일어나게 되죠. 폐경 증상은 아직도 끝이 나지 않았습니다. 감소된 에스트로겐으로 인해서 질, 요도, 방광 같은 이런 비뇨 생식기 쪽의 점막이 위축이 오고 그러면서 질건조증이 생기고 질염이나 방광염이 쉽게 걸리고 소변이 새는 요실금이 생기거나 소변이 마려우면 잘 못 참고 봐도 시원하지가 않은 과민성 방광이 생길 수가 있어요. 폐경이 되면서 콜라겐이 감소하고 골반 쪽으로 가는 현류가 감소하면서 골반 장기인 자궁, 방광, 직장을 지지해주던 이 골반적 근육이 약해지고 그로 인해서 골반 장기 탈출증, 자궁 탈출증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폐경 증상은 아직도 끝나지 않았습니다. 여성에게서는 더욱 공포로 다가올 증상 바로 살이 찐다는 것이죠. 살이 그냥 찌는 것도 아니고 여성 호르몬이 감소하고 상대적으로는 남성 호르몬이 많아지게 되면서 몸에서 지방의 배치가 달라집니다. 가슴과 엉덩이 쪽의 지방은 감소하고 뚱뚱한 중년 남성의 몸처럼 복부 지방이 증가하게 되면서 이와 연관되어서 고지혈증도 생길 수가 있고 장기적으로는 심장병의 위험이 올라가게 됩니다. 폐경이 된 후에 시간이 더 흐르면 골다공증이 생기고 에스트로겐이 가지는 이 뇌에 대한 보호작용이 떨어져서 알츠하이머 치매의 발생도 증가하게 되죠. 이렇게 다 말하기도 힘들 만큼 많은 모든 증상이 폐경으로 인한 여성 호르몬 감소로 시작된 것이라니 폐경이 되시면 거의 다른 몸이 된다고 보셔도 무방하겠죠. 폐경이 되고 이런 증상들이 한 번에 다 쏟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한두 개씩 차례대로 나에게 찾아오게 될 거예요. 그러나 딱 집어서 말할 수는 없지만 갱년기가 되면서 뭔가 몸이 안 좋다는 느낌도 들 거예요. 그게 내 기분이 우울해서인지 몸이 아파서인지 자꾸만 얼굴이 더워져서 그런 건지 뭔지 모르겠는데 그냥 의욕도 없고 몸이 처지는 느낌이 들 수가 있어요. 갱년기를 맞이했는데 갑자기 30대 40대 때처럼 팔팔하고 막 무언가를 하고 싶고 막 의욕이 넘치는 그런 일은 잘 없으실 겁니다. 그건 50대가 들어서서 그런 거 아니냐? 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지만 이 또한 갱년기 증상의 일부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럼 이렇게 힘들게 다가올 수 있는 폐경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냥 자연스러운 노화 현상이니? 그러려니? 자연의 섭리이거니? 하고 받아들이고 참아야만 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당연히 치료 방법이 있어요. 폐경은 그 자체로 병은 아니지만 여성의 건강에 있어서 아주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가 있기 때문에 관리를 잘 해주어야 합니다. 이 모든 것이 여성 호르몬 에스트로겐이 감소해서 생기는 일이기 때문에 에스트로겐을 다시 보충해주면 해결이 되죠. 사람에 따라서는 매우 드라마틱하게 효과를 보이고 다시 젊어진 기분을 느낀다고까지 말씀하세요. 보통 한 달 정도 복용하면 안면홍조 같은 증상이 좋아지고 우울감도 줄어들면서 다시 삶의 의욕마저도 솟아나는 그런 효과를 보시기도 합니다. 그리고 잃었던 이 콜라겐도 다시 회복이 되는 것으로 되어 있으니까 피부도 탄력을 회복할 수가 있죠. 장기적으로 보면 골다공증, 치매, 대장암을 예방해주고 폐경 후 10년 이내에 시작하시면 심혈관 질환에 대해서도 예방이 가능합니다. 근육이 빠지는 것도 막아주고 체지방도 다시 이전의 여성형으로 재배치되도록 도와줍니다. 단지 약 하나를 먹는 걸로 이렇게 많은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마도 이 폐경 호르몬 치료가 유일할 것 같아요. 그럼 이 폐경 호르몬 치료는 언제 시작하는 걸까요? 갱년기에 접어들고 갱년기로 인해서 불편한 증상이 생기면 그때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만약 폐경 증상이 정말 하나도 없는 분이시라면 골밀도 검사를 한번 해보시고 만약 골감소증이 있다고 나온다면 골다공증으로 가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치료를 시작하시면 됩니다. 너무 늦게 시작하면 이 먹는 호르몬제로는 치료를 할 수가 없어요. 폐경이 되고 10년 이내에 시작하셔야 합니다. 이를 넘어서 너무 늦게 시작하면 오히려 이 심혈관 질환의 발생을 증가시키는 부작용이 우려가 되기 때문이죠. 폐경 호르몬 치료하면 많은 분들이 꺼려하시는 이유가 아마 유방암 발생 확률이 증가한다는 얘기 때문일 거예요. 근데 그거 아시나요? 유방암 발생이 증가하기는 하는데 그 정도가 정말 미미하다는 것이죠. 1000명의 50대 여성이 있다면 그 중 23명은 유방암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여기서 만약에 폐경 호르몬 치료를 추가로 하게 되면 4명이 더 추가된 27명이 유방암이 생길 수가 있대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뚱뚱한 여성분들에서는 무려 24명이 추가로 더 생깁니다. 매일 술을 한두 잔 마시는 것도 5명이나 추가로 유방암이 생길 수가 있고요. 이렇게 보자면 폐경 호르몬 치료는 사실 유방암의 위험도를 엄청나게 크게 올리는 것은 아니죠. 뚱뚱하신 분들이 유방암 언제 걸릴까 그런 걱정 속에서 불안하면서 살진 않듯이 말이죠. 그리고 유방암이 생긴다고 해도 물론 생기면 안되겠습니다만 유방암이 생긴다고 해도 호르몬 치료를 하다가 발견된 경우에는 비교적 예후가 좋은 암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또 호르몬 치료를 하고 있으니까 매년 건강검진을 잘 챙겨받으시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병을 조기에 발견한다는 경우도 많아지죠. 또 호르몬 치료는 대장암을 예방해주는데 이 대장암을 예방해주는 효과가 유방암을 발생시키는 효과보다 훨씬 더 큽니다. 그래서 암과 관련된 측면으로만 봐도 대장암과 유방암을 동시에 고려를 해보면 이득이 더 크다고 볼 수가 있고 그 외에도 폐경기 증상을 개선시켜주면서 노인병 예방도 해주니까 많은 이점이 있죠. 그래도 불안하시다면 유방에 미치는 영향이 적은 호르몬제를 이용해서 치료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호르몬제의 종류가 매우 다양한데 그 중에서는 유방에 미치는 영향이 작다고 연구결과가 나와있는 천연 프로게스테론 성분의 약이나 아니면 리비알, 듀아비브 같은 약들이 있으니까 이것들을 선택해서 드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좋은 호르몬 치료를 언제까지 할 수 있을까요? 저는 기본적으로 무조건 시작하시면 5년까지는 적어도 달려보자고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 이 호르몬 치료도 결국 나중에 중단하시게 되면 그때 또 여성 호르몬이 부족해지면서 그때부터 폐경 증상이 다시 시작될 수가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최대한 장기간 복용하시는 것이 사실은 유리한데요. 일단 7년까지는 유방암의 위험이 증가하지 않는다고 연구가 많이 되었고 최근에는 10년까지도 괜찮다고 보호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폐경되고서 10년은 일단 호르몬 치료를 유지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50에 폐경이 되시면 60까지는 해보시는 거죠. 다만 치료 시작 전에 안면홍조 같은 급성 증상이 매우 심하셨던 분들은 약을 중단하고서도 또 심해질 수가 있어요. 그리고 한번 치료를 해보면 호르몬 치료에 대한 만족도가 아주 높은 분들도 계시죠. 이런 분들은 10년이 지난 뒤에는 앞서 말씀드렸던 유방암의 위험이 적은 약으로 종류를 바꾸거나 호르몬의 농도를 줄여서 위험도를 최대한 낮추면서 치료를 유지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 갱년기 호르몬제가 종류가 정말 다양합니다. 약이 다양한 만큼 다양한 상황에 맞는 약들이 있으니까 환자의 개인의 상황에 맞춰서 개별적인 치료가 가능하기 때문에 담당 의사 선생님과 잘 상의하셔서 10년 이상도 지속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진료실에서 보다보면 폐경 호르몬 치료를 하는 분이 생각보다 그리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누구나 폐경이 되고 증상이 있어서 힘든 부분이 있는데도 그냥 자연스러운 노화로 받아들이시거나 막연하게 치료에 대한 불안감이 있으시거나 주변에 아는 언니분들이 야 그거 호르몬 치료하면 큰일나 라고 말씀을 해주셨거나 아님 그냥 귀찮거나 해서 호르몬 치료 할까 말까 망설이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이 치료에 대해서 좋다고 설명을 많이 드려도 쉽게 결정하지 못하시고 망설이시는데 사실 저는 그게 좀 많이 안타깝습니다. 병원에서 진료를 받아보시고 본인이 호르몬 치료를 하는데 무리가 없으신 분이라면 치료를 하는 것이 정말 큰 이득이 됩니다. 아직 고민만 하고 계시고 폐경 증상으로 고생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고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당신의 건강을 응원합니다. 안녕